은은한 조명이 있는 카페나 화려한 불빛으로 인테리어한 공간이 요즘 인기인데요. 단순히 분위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체 리듬까지 고려한 조명이 화제입니다.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명의 색온도가 높아지면 활동성과 집중력이 증가하고 낮아지면 감성이 활발해집니다. 창의성이 필요한 영어 공부는 따뜻한 조명이, 논리가 중요한 수학 공부는 차가운 느낌의 조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조명이 심리상태와 인체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적의 빛을 만들어내는 것을 감성조명이라고 합니다. 낮엔 낮답게, 저녁엔 저녁답게, 또 석영이 질 때, 또 잠잘 때, 여러 가지 용도별로 조명 환경을 바꾸면요. 우리 건강에도 좋고, 업무 효율, 휴식의 효율,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됐죠. 이 업체는 실내에서 일출과 일몰 등의 자연빛을 연출할 수 있는 감성조명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며 조명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조명 사업에 뛰어든 건 1988년. 2018년, 영사업체와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난립하던 국내 조명 시장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데코램프를 개발했습니다. 전류의 증가를 방지하는 장치인 안전기의 모든 부품을 작게 해서 복잡한 선과 등기구가 필요 없는 일체형 램프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 제품은 각국의 바이어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세계 최초의 제품이라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받는 데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규격이 없는 상태라 보니까 세계에 있는 규격들을 다 규합을 해서 저희 기술표준에 의뢰를 해서 그거를 저희 규격에 맞게끔 등재를 해서 인증을 받느냐고 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런 과정에서 160여 개국의 특허를 받았고, 아시아 최초로 이탈리아와 독일 조명 전시회에 진출하면서 더욱 탄탄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조명 시장을 선도하며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빛공예 방지법 제정과 조명박물관 조성 등을 통해 사회 환원에도 적극적입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은 물론 인간과 빛의 조화가 더해진 조명은 앞으로 더 큰 세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